안녕하세요. 트레이너 진아입니다. 오늘은 루프밴드를 이용한 유산소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렵지 않지만 큰 근육을 이용한 운동이니까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을 거예요. 총 3동작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게요. 자, 준비되셨나요?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. Here we go! 첫 번째 동작은 니업 동작인데요. 무릎을 가슴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고요. 그리고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15번 정도 이렇게 운동하시면 코어에 느낌이 많이 오실 거예요. 두 번째 동작은 런지와 니업 점프 동작입니다. 런지에서 무릎을 앞으로 드는 동시에 점프 동작을 하실 거예요. 세 번째 동작은 점픽 잭과 니업을 하는 동작인데요. 다리를 벌렸다가 모으면서 한쪽 무릎씩 들어 올리는 거예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 자, 쉽죠?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오늘 먹은 음식은 다 소화가 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지나였어요. 끝! 안녕히 계세요.